아이슬란드라는 낯선 공간이지만 그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자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안에 전부 내재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관객분들이 인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. 숄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하르데 씨는 책임감이 강하죠. 그 사람은 결국 당신 못 버릴 거예요. 하르데가 우편을 감춰둔 숄에게 강하게 화를 내면서 숄을 배신 아닌 배신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왠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제 곁에 존재하고 있는 인어였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현실이라는 굴레 안에서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? 이거 왜 감췄어?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현실에서 일탈이라는 걸 많이 삼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연극을 보면서 잠시나마 일탈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붕괴하여 위대한 신을 배척하니 그 강인함은 여인을 뜻한 것이오 그 눈동잔 여인을 위한 바다요 ц Get out of here OURD